깼어 아 또 죽 아 또 밥 뱅쏘다 뱅쏘다 육강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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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뿐싸 번적추 뭐야 왜 트로피 빨간맛 퍼펙트를 안해 사일런트가 포션도 안 먹고 캔시 있으니까 육강령 잡을 수 있겠지 그래도 이정도면 잡았지 1댓맞음 역시 강캐 뭐임? 노 페널티 코스트 유물 에너지 더 좋아 가방 너무 좋고 고개 집중 그럼 이제 안사신경 차려군 아니 뭔데 깨시 있으니까 절대 안 때리네 벌벌 벌벌 어? 어? 큰거 오나? 드디어 큰거 오나? 제발 큰거 큰거 큰사일런트 제시계 먹어봐라 제시계보다 제거 몇장 더 보는게 더 세지 않을까? 붕대가 새것도 아니고 낡은건데 왜이렇게 비싸 질긴 붕대네 낡은 붕대가 아니었네 고개 집중 반사 쎄다 강화된다 기간 남으면 폭주나 강화지 더는 거니깐 쎄다 쎄다 끌어 쎄다 넋은 히힛 집중... 반사... 잘 놀림 필요 없겠지? 어차피 제 엘리트 안 깔거고 특별한 유물 동의로 만드신 아니 미친 삼뽕대시도였네 뭐야 수비가 공중재비로 진화했어 공약은 진짜다 공약은 진짜다 공중이엔 오 Ар 이거 굉장히 너무 계시게 아깝네 과즙 과즙 반영살인마는 또 언제 강화하냐 뭐야 BGM 어디갔어 아니 나는 BGM도 안 틀어주네 험탑한테 홀대 받고 있어요 어차피 환영살인마 가져갈거면 가져가게 냅두자 배갑죽이다 이거 안 쏴? 던져? 안 쏴? 안 쏴? 내꺼야 인마 내놔 내꺼야 인마 아니다 굳이 그럴거 없네 그리고 BGM도 올려줘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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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단 커피 별 문제없지 상점있는거 좋은데 제거 무진장 많이 봐야지 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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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시니언 수수 광기? 복주광기? 복주광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보자 빛감, 팔방, 위풍 복주광기 복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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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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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은 난엄강 OR 0 NO conscious 어 소사심경 위풍은 넣었어도 별로 넣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안 넣어도 됐을 것 같아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카드는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카드만 넣는 게 맞지 않아 다 돼 이거 처음 아님? 노상목 본거? 자, 복수전 엘리트는 처음인가? 자, 복수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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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복매 죽어. 호깔 갚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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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한테 주지 말걸 그랬나 근데 필요없는 카드는 맞아 아 짜증나 올겠네 조심당할 것 같다 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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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래도 덱돌리면 뒤로 올라가니까 좀 낫네 2봉은의 중 몇몇 5봉은 6봉은 2봉은 2봉은 3봉은 3봉은 아 저 혹시 나올 것 같애 진짜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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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캠 이게 망캠이지 별팽이 잡아야 되는데 총매 안주냐 아 줘 그냥 총매좀 줘 별팽이 너무 강함 눈물난다 진짜 사일런트에 눈물없이 볼수없는 첨탑등반기 총매 아 총매 결국 안 떴네 달팽이 뭘로 잡지 이거 총매가? 아니 bgm은 또 어디갔어 뭐하는거야 나한테 틀어줄 bgm 높으니 나 궁대가 있었더라면 궁대가 있었더라면 나한테 줄 bgm 높으니 떠나라는 뜻인가 컴퓨탑이 나한테 인 bgm을 보냈어 인 bgm 다음 턴 막을수있나? 홍매떠냐? 아이다 아úa하 하트 성능주김미 펑능죽임 홍매 떴냐? 진짜 떴네 보수 나왔따 흐어접드라 어? 우댓 드디어 서피로 서먹을 달팽이한테 복수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드로우가 잘나옵니다 이런 유물 안나오나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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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적 쓸걸 왠전 없어서 전적이라도 써야 되는데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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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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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op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